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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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에 갈수록 기다린 밤이 있지 너무 잊지마다 속을지도 몰라 확실한 경황이란 성 벽새를 같이 살아도 첫사람의 속을 다 벽새를 한나도 다 지키려나 운명이 가는 대로 나눠서 가는거니 성룡에 빠진 책임을 지는거니 사랑이 용서도 모자라 내게 성룡에 용서도 모자라 내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첫 곡으로 반이란 노래를 인사를 드렸는데 오미나 잠깐만요 오래간만에 불쩍 불쩍 한 곡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반이라는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반이란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세상을 살면서 반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발을 넘어서 정말 하나 가득 채워준 저를 사랑해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내일모레 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생일축가 파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왕이면은 내가 아는 집 생일파티라고 하고 간단하게 생일파티 한공하고 상단히 공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생활을 3년 정도를 했는데요 3년 동안 딱 두 번 빠졌습니다 저는 한 주도 안 빠지고 공연을 한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일복이 많아가지고 한 주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딱 두 번 빠졌어요 이분이 저희 공연장에 어떻게 빠졌냐면 신랑이 한 번 코로나 걸리고 본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2주 동안 주말에 한 번 못 오고 나머지는 정말 와서 매일같이 직단을 해주시는 우리 보대포 단장님 매니저 우리 김민정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님 내일모레가 생일이에요 빨리 오세요 김민정님 하나 쉬어주세요 아유 세상에나 우리 민정이 사랑해 건강하고요 우리 단장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초 어디 있어요 초? 초? 어 시간 관계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자 몇 분도 올라오시면 좋겠는데 우리 예 어디 계세요? 우리 총무님도 좀 올라오시지 예 빨리 오세요 빨리 시스템 강강에서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운영자 사령대님도 안 계시네 우리 우리 민정님 다시 한 번 세계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정이 사는 내내 행복하고 웃음꽃만 활짝 피길 바랄게요 다시 한 번 바람이 붑니다 예 자 정말 저희 철닥선이 공연단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해주는 서방은 어디 갔어? 서방 서방 어디 갔어? 대기업 하하하하하 자 우리 힘차게 불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그동안 앉았으면 몽땅 한 번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힘차게 부르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좋을 수가 있나 자 우리 힘차게 우리 함께 우리 송무님도 함께 잡아보겠군요 함께 다 손을 잡고 손을 손을 잡고 자 한 번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힘차게 커팅해주세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다같이 자 함께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정님 다시 한 번 세계를 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끝까지 함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구요 자 하느님 모두모두 잘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저기 치워주시구요 우리 우리 저 제 생일 선물이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참 제 마음을 담아 사랑입니다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김민정님 감사합니다 아 괜찮죠 어쩌다가 향단일을 알게 되갖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말에 명절때요 집에도 안 가요 집구석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친정도 안 갑니다 향단일 어쩌다가 향단일을 알게 되갖고 하하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같이 응원해주신 우리 김민정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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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쩌다가 우리 풍급이 어쩌다가 그냥 한마디를 알게 되서 우리 이 아줌마 하하하 이 싸모님 어쩌다가 그냥 닭도 못 팔고 우리 패션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청구님 우리 운영자님 우리 앙래코님 우리 여기 오실 감독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요 우리 향이 오빠 우리 또 우려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다가 어쩌다가 각그러를 좋아했던가 어쩌다가 어쩌다가 이럴 사랑의 시간 볼수록 없네, 아, 한 말씀 없는 사람 그리운 너 죽어가는 사람 눈을 감아 놓은 서운 날 나는 당신의 목소리 봄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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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당달이 사랑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나가, 혼자 나가 당신이 좋아더라 혼자다가 혼자다가 이렇게 사랑했을 모른 줄 없는 산 만날 수도 없네 이리 온 거 죽어도 감사합니다 문을 감아도 떠오른 얼굴 날은 당신의 목소리 혼자다가 혼자다가 당신이 사랑했으니 혼자다가 혼자다가 당신이 사랑했으니 혼자다가 당신이 사랑했을 어쩌다가 그냥 향단이를 사랑해갖고 감독님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자꾸 눈길이 그쪽으로 가네 이즈수 감독님 그렇지 완전히 직구석 나가고 직구석 돌아올 줄도 모르고 어쩌로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정말 반오로수 아 이렇게 정말 좋은 곳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소문왕국 숫집 아무쪼록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향단이 지금부터 실명나는 자 실명나는 무대를 한번 나가기 전에 자 향단이 응원송이 있습니다 응원송 오라버니 이따가 한번만 향단이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향단이 한번 해 주셔야 돼 해 주실 수 있죠 제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야 그렇지 그렇지 아시겠죠 향단이 응원송 한번 나가고 자 본격적인 무대 자 본격적인 공연 시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높은 데 계신 분들 아이 저 잘 보여요 앞바닥 잘 보여요 아무쪼록 맛있게 드시고요 우측거나 저측거나 자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통과 빠르게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탁드릴게요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맛있게 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사랑했어요 우리 사랑해 자주나 허허 아주 만족한 사랑이 저 형은 내가 벗고야 사랑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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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만 힘들어 나만 할 수 없나요? 한 번만 양상에 부숴주세요 양상에 아파서 내가 희린 하나님을 사랑해 한 번만 양상에 부숴주세요 내 번만 사랑하겠지?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흔들어 우리 하나님 흔들어 고마워 고마워 우리 한 번만 다녀올 나 같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내 번만 사랑합니다 언제부터는 우리 모두 같이 살았겠어요 하지만 덕분에 말도 못하니 너로는 맑아 덕분에 하니 사랑해 나 사랑하고 싶어요 나 사랑할 수 없나요 그치 엄마 양란히 불러주세요 엄마 내 나이 바라나는 것 같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정 가슴빵을 왜 내미는거야 세상에 어저께도 해주시고 세상에나 왜 모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펜션은 가서 일할 생각을 안하고 어쩌다가 행동을 할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도 될란가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다음에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깨벗으려고 안돼요 깨벗으면 큰일납니다 지금부터 조금 실망나게 갈게요 준비된 노래 있죠 한번 주말이니까 우연히 봐봐라 우연히 추워가지고 다리를 덜 더 떴다 멀리 계시는 분들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수도 주면서 엉덩이도 흔들고 발바닥을 어떻게 쓰기 갑시다 기다리다 가슴도 헬다라 헬다라 헬다리 기다리 오 멜로 길 적시하게 그릇 헬다르 서운한 민메한 차라리 초고미를 그려 미워졌나 가슴 나 정 행령 찾아 흔들 가슴이 손들지 못해 이경없는 사랑에 가냐고요 이경없는 사랑에 가냐고요 이경없는 사랑에 가냐고요 이경없는 사랑에 가냐고요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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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풍붙이 아하에 고여서 아하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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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신 아하 아하 마이 남 모르게 이 그리고 하루나 결 Bae 지도 사 니 고 56 아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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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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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병 한번 볼까요? 한국병 한번 볼까요? 다같이 한 번 흔들어봐 다같이 여성분도 손머리 흘리고 돌리세요 다같이 여성분도 손머리 흘리고 돌리세요 남자들 능력이 가득 보고말도 원해도 왜 끌러내고 이 길에 질을 먹었으시지요 그저 먹었다는 것이 험간히 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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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가 한 번 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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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on 열심히 보자 논공상산 내 옆에 하자 정말 내의 희생이 안 나의 희생은 왼쪽의 희생은 이리 가까이 와봐 넌 손잡게 주인게 안 나의 희생은 왼쪽의 희생은 왼쪽의 희생은 이리 가까이 와봐 넌 손잡게 주인게 안 나의 희생은 왼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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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은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하긴 쥐뿌리나 잘해요. 너 처먹는 거나 잘하지. 자 그러면은요. 최고예요 형단이가. 어머 이 오빠는 아무래도 나한테 파냈나벼. 어쩌면 총각은 총각인데. 아우 단장님 임병아. 야 앵경 좀 사줘봐야 앵경 좀. 아니 세상에 나는 여기 멀리서 보니까 총각은 총각이요. 가까이 가서 얼굴을 딱 봤더니 총각은 총각인데 한 40년 전 총각이다. 40년 전 총각. 아무쪼록 아유 이뻐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더 한번 잘 놀아볼게요. 고맙습니다. 아유 저도 이렇게 여기 처음 와봤는데 솔직히 막 모든 게 좀 많이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무대가 이렇게 넓은 무대에 서기는 또 세상 천지에 또 처음이었어요. 높은 무대에 서기도 세상 천지에 처음이고. 어머 우리 오라마님. 어머나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이 멀리서 매일같이 매주 그냥 우리 소유산에도 오시고. 네 여기까지 언젠도 오시고 또 오늘까지 오시고 또 천부기 오실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 어 몽골같은 사랑 한 곡 할게요. 한 곡 하고요. 그 다음에 난타 좀 한번 하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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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향단에 하면 우리 오라버니들 향단에 하면은 이 진짜요. 뭔 노래가 제일 곧 생각나냐고 물어봤더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먹물같은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픈 희미애고 보이지 않는 사랑 먹물같은 사랑 한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저도 혼자 하기를 그래 나 혼자 새가 빠지게 한번 뭐 하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 미연님 품바님하고. 어. 누구 또? 예? 네? 아르미를 부르라고. 하하하하하하 자 우리 미연님 품바님하고. 아니 됐습니다. 저는 단장님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빨리 나오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갑니다. 먹물같은 사랑. 한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사랑에 공원한다는 것입니다. 하하하하 아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하이하이하이 하이하이하이 하이하이 하이하이 내 사랑인데 왜 그래봅 너의 사랑이야 너는 하얀 하얀지 내 사랑이 고의 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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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 혼자 공연하고 당신들 맛이 안 나고 먹으니까 내가 할 적에 꼬라지가 날라 그래. 어떻게 나를 도와주면 되냐면 딱 두 번만 해주면 됩니다. 새벽비라 노래를 제가 할 텐데 곧 중간에 뭐가 나냐면 그렇죠. 어머 조언이 많이 봤네. 혹시 저 봤어요? 봤어요? 자 짝짝짝짝짝 이거만 해주시면 돼. 우리 오빠야 해주실 수 있죠?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오빠야들만? 시작! 짝짝짝짝짝짝 자 이쪽에도 자 시작! 짝짝짝짝짝짝 이거만 해주시면 돼. 딴 거 안 해도 돼. 여기 계신 분들 저기 뒤에 꼬끄랑 거 계시는 분들도 저기 어떻게 하냐면 제가 노래가 나옵니다. 새벽비라 노래가 나오면 짝짝짝짝짝 이거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해주실 수 있죠? 해주실 수 있으면 대답 좀 한번 해봐요. 해주실 수 있죠? 누가 이렇게 엿을 많이 매겼냐? 입이 딱 달라붙었네. 그냥 주둥이가 딱 달라붙었어. 자 그러면 새벽비라 노래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장어로 각서리마당은 주거니 박거니 박거니 주거니 하는 거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준비 됐으면 음악 주세요. 음악 준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악emu tieselfятся 음악 준비 됐으면 좋습니다. 음악 див on 나와요. 음악azy 음악 듣고 싶어요. 생명기간 벌벌이 넘신대 삐삐삐삐 영원합니다 생삼검한 것입니다 아하 아하 헛 헛 사랑하고 있는데 아하 아하 헛 헛 내 몸 어디로 가네 생명기간 벌벌이 넘신대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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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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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행이네요. 노래 신청이 들었는데 제가 잘 부르는 노래를 신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 진짜 신세령 가수님의 니나노 그냥 뭐 인생 뭐 입고서 한 잔 찌그리고 노래 한 곡도 부르고 추웠고 추자는 노래 니나노라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요. 난타 좀 우리 전 단어 다 나와서 난타 한 곡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니나노 갑니다. 니나노 구체 구체 이 세상도 저 손의 점도 모두가 내 거친걸 이 세상도, 이 세상, 이 세경세요 이 세상 μου, 이 세상, 이 characteristic 아멘 아멘 이쁘마는Merz Gumma... continually Rap 풍경이 내게 이쁘 났어... 이쁘 났어... 졩wy mind me 이쁘 répond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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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보다 인기까지 지르라고 더 좋테니까 아하하하 야 오늘 이렇게 주지 말고 나도 계좌로 넣어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갖고 내가 미치겠다 우리 풍금이 향단이 팬카페 응원단장님이십니다 우리 풍금이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예 단장님 준비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소모난국수도 어 정말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저희가 사랑하는 우리 아리미 보람이 승승장구 제가 어저께 한 말 기억하죠 우리 보람이는 보내야 돼 하하하하 보람이를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미스터 트롯에 보내야 돼 하하하하 네 맞죠 어 우리 아리미 보람이 우리 잠시 후에 또 출연해 주실 멋진 공연을 보여주실 우리 전파리 풍바님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감독님들 우리 사랑하는 나이 사랑님들 우리 또 오신 또 우리 모든 분들 정강하시고 하시는 사업들 잘 되시라고 자 단타 한 곳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물을 한번 쫌 끊으시고 눈길을 모아주시고 밝게까지 옮겨주시면 더욱 더 좋은 곳 이것은 자 우리 반월 아니요 자 우리 호수공원입니다 아무쪼럼 우리 언니들도 건강하시고요 예 하시는 사업들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 준비됐습니까 여러분